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보호망 11월달 신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무기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저 보호망 채널에서 많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한화 손해보험이에요 11월달 정말 미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미쳤는지 저 보호망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그니처 여성보험 벌써 출시한지가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 그 다음에 2.0 자 11월달에 무려 3.0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박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정 수면검사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가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갑상소암 수술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출산시에 출산장려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신상품도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출산장려 가임기 그래서 4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시험관 아기 첫째 얼마 나오죠? 700만원 둘째 얼마 나오죠? 1100만원 나옵니다 쌍둥이 시에는 1100만원 봉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23년 7월달에도 난임 7호시 산후관리지원금 그리고 출산 이후에 1년 납입 면제가 되었죠? 납입 면제 이런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남성이 억울할 정도로 여성에게 특화된 여러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3.0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유병자나 표준체 출산 보장이 돼요 국내 최초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첫번째 출산시에 100만원 지급이 돼요 두번째 출산시에도 300만원 세번째 출산시에는 500만원 내가 그 전에 첫째 아이가 있다 그러면 가입하고 출산을 하면 둘째가 아니고 첫번째 출산이에요 왜냐면 보험사의 기준으로 일단 가입 이후에 첫번째냐 두번째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첫번째 출산시에 100만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재앙절개 많이 나는데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재앙절개로 셋째까지 다 났어요 재앙절개 수술시에 수술 회당 50만원 지급이 돼요 그리고 재앙절개 수술 후에 우리가 비대성 흉터죠 캘로로이드 진단비라고 하는데요 특히 갑상선이나 아니면은 재앙절개로 찢은 다음에 찢었다? 좀 무섭네요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연고나 아니면 여러가지 캘로로이드 바르는데 붙이는데 이럴 때 50만원 추가적으로 나와서 100만원 결론은 1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는 거 그거 외에도 출산 후에요 납입 면제가 돼요 출산 이후에 1년동안 보험료를 안내셔도 보장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바로 나온다는 거죠 킹덤님 자 육아휴직 1년 납입 유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구요 두번째로는 우리 표준체 납입 면제인데 우리가 내열간 허혈성을 뛰어넘어 갑상서함 수술시에도 우리 특히 20대 30대 부동의 1위가 뭐죠? 유방암? 그건 30대 이유구요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은 갑상서함 진단받고 수술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한화 손해보험에서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여성 고객분들을 다 잡으려고 갑상서함 수술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세번째로는 유병자, 표준체, 간병인 보장도 간병인 사용, 일단 상해 질병 우리가 간병인 보험하면 상해 질병 각각 있잖아요 한화 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상해 질병 구분 없이 바로 간병인 보험이라고 딱 하나로 20만원, 한돈의 20만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질병 구분 없이 면체 감액기간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동일 원인 입원보장도 되고 180일 이후에 리필도 되고 공동간병인도 7만원 미만시에 50% 7만원 이상시에 20만원 100% 나온다는 거 자 하나 손해보험이 또 하나 작정한 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금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한화는 20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해랑 질병이랑 합산해서 네 그래서 상해랑 질병이랑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부터 되지만 아 죄송합니다 상해랑 질병 각각 되지만 일단은 한화 손해보험은 이 부분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질병 상관없이 200만원부터 그래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한화 손해보험이 일단은 페이백도 200만원부터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일단은 인정 간병인이 25만원부터 돼요 25만원 타사는 페이백이 15만원 아무리 하루에 많이 써도 15만원 인정을 받는데요 한화 손해보험은 최대 맥스가 25만원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뭐 한개든 두세개든 세네개든 가입해도 일단은 200만원 충분히 빠른 시기 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표준체의 2대 질병이에요 2대 주요 치료비 그전에는 타사 같은 경우는 내열관 허혈성 시에는 수혈중만 돼요 수술 혈중용의 중환자씨만 되지만 한화는 방사선 치료까지 한화 또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최대 10년간 그리고 5억까지 정액은 2억 그 다음에 비례는 3억 이런 식으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후유장애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후유장애는 거의 다 질병 같은 경우는 내열관이 많은데요 국내 최초로 내열관 후유장애가 탑재가 돼서 일반 질병 후유장애보다 거의 보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내열관 후유장애 따로 후유장애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대 주요 치료비 연계 가입시에 최저 만원으로 가입이 된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병자 표준체 통합암 일단 그전에는 타사 같은 경우나 시그니처는 원바람 13번 전이암 8번 따로따로가 되는데요 웬일이야 시그니처 3.0에는 원바람 전이암 최대 13회까지 일단은 녹여서 같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한화 시그니처 11월달에 단단히 벼르고 나왔습니다 일단 통합암 13개의 부위로 여성 통합암 아 남성이 가입이 안되게 너무 아쉬워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그래서 일단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각각 1회가 아니구요 통합 최대 13회 치료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유병자 표준체 항암치료까지 이 모든거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매우 큰 장점 암 주요치료비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좀 더 기간을 넓혔구요 가입한도도 6억에서 17억으로 정액 2억 비례 15억 이렇게 넓혔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최대 천만원까지 그래서 연간 1회 안으로 최초 1회가 아니에요 연간 1회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그거 외에도 배타적 사용권이죠 유전자검사 질병예측검사나 DTC 유전자검사 아니면 심리 여러 검사라는데요 스트레스 관련 특정 정신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가지가 나왔고 또 하나는 식사 장애입원 직접 치료비까지 또 하나는 스트레스 관련 특정 질병 진단비 혹은 수면무호흡증 이런 진단비가 수수비가 아니에요 진단비까지 나옴으로써 특정 수면검사 지원비도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무사고 전화 할인이에요 표준체 기준으로 33.5% 무사고 전화 할인이 되고 또 하나는 가족 연계 할인 그래서 1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하나 손해보험은 모든 상품 그리고 모든 블랜 모든 직업에 대해서 유병자 노스콜링이에요 그래서 뭐 상해삼아 후유장애 중환자씨 이런거 안 넣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첫번째 출산시에 700만원 700만원 나오구요 둘째 출산시에 무려 1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죠 예를 들면 첫번째 출산시에 난임 진단비가 100만원이 플러스 알파요 되구요 물론 40세 전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두번째로는 난임 치료 후 출산지원금 400만원 나옵니다 첫번째 출산시에는 100만원 재앙절개 요즘 재앙절개 많이 하죠 그래서 재앙절개 후에 비대성 흉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합산 100만원 그리고 출산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20년 납입을 한다 그 1년동안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120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구요 육아 휴식시에 1년 납입 유예까지 된다는거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첫번째 해서 700만원 받았어요 두번째 또 출산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요즘에 시험가이나 요즘 이렇게 하면은 쌍둥이를 다퇴야 많이 낫잖아요 첫째 둘째 같이 나면 1100만원 그냥 한방에 나온다는 겁니다 난임 진단비 난임 치료 후에 출산시에 400만원 첫째 300만원 둘째가 300만원 재앙절개 재앙흉터까지 합의 200만원 그리고 출산 이후에 1년 납입면제까지 첫째는 700만원 둘째는 무려 1100만원까지 국내 최초로 출산장려금 보험이 출시가 11월 1일 날 내일 된다는거 그뿐만 아니에요 갑상수암 수수시의 납입면제까지 40세 이하 여성 갑상수암 정말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손해율을 손해율을 만만치 않을텐데 정말로 그래서 갑상수암 수수시에도 진단이 아니에요 갑상수암 수수시의 납입면제가 된다 타산에 특히 DB같은 경우는 암 수수시에도 납입면제가 되지만 소외감 갑상수암 수수시의 납입면제는 정말 역대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이 단단히 벼르고 나왔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삼성 DB KB 메르츠 간병인 사용일당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내일 드디어 이제 설계가 가능한데요 저 보호망도 11월 1일 날 설계를 한번 해볼거에요 기존 보험료보다 약 40% 정도 할인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이나 DB나 KB나 메르츠 가입하신 분들 하나손해보험과 보험료 비교해서 정말 40% 저렴한지 그럼 당연히 하나손해보험으로 2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상해 질병 무관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상해 간병 질병 간병이 따로 있었는데 같이 묶여져서 간병인 사용 2번 생활비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 또 하나 상해 질병 간병인 사용 2번금 그래서 간병인 연간 200만원 페이백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고다님처럼 간병인 중복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요한병원은 9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란거죠 상해 질병 구분이 없어요 티약이 가까이 있는게 아니고 한방이 하나로 그리고 면책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즉시 오늘 가입하고 내일 간병인 써도 100% 100% 바로 보장 간병인이 11월 1일 내일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거 상해 질병 무관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페이백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간 한도도 적용이 돼서 동일원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동간병인 시에도 타사들은 공룡간병인이 되는 회사가 있고 안되는 회사가 있지만 역시 하나는 된다라는거 자 연간 간병인 200만원부터 300만원 시에는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300에서 500은 150 500에서 700은 250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성 유병자 간병인 사용은 이번 생활비에요 하나 손해봄은 타사 삼성 KB 현대 메르치보다 40% 저렴해지기 때문에 29,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거 내일부터 설계가 가능한데요 정말로 40%가 저렴하면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20만원짜리 한화 손해보험으로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여기 나오는 대로 뻥이다 구라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무감액 일단은 2대 주요출비도 90일 면책 감액기한이 없습니다 2대 주요출비 내열과 허혈성 16개죠 물론 KB랑 메르츠 내일모레 나오는 홍구군 특정 순환기라고 해서 DB손해보험도 54개가 출시가 되었죠 그전에 타사같은 경우는 수혈중만 됐어요 수혈중 하지만 방사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방사선까지 한화 손해보험은 추가가 되었다 보장기간은 혈관질환 재발류 높으니까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타사는 5년인데 아직까지 있어요 10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장한도도 정액은 0과 2천 최대 10년간 2억이고요 비례같은 경우는 3천만원 연간 3억 총 둘이 합쳐서 5억까지 타사는 1억 2천 5백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보장 범위에요 예우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면 미래의 신치료 기술도 급여 비급여 다 돼요 타사는 비급여는 안되죠 비급여까지 다 된다는 거 하지만 타사는 급여만 된다 마지막 보장 형태도 실제 부담하는 그게 상관없이 구간별 병원비 쓴만큼 정액형 비례형이 보장이 된다 타사는 정액형만 보장이 안되죠 자 2대 주요 치료비 간편보험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치료부터 후유장애까지 그래서 유병자 혈관계 질환도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1위가 고혈압 2위가 고지혈증 인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병 그래서 비급여도 걱정없이 급여는 일반 금속스탠드 비급여는 제협창 예방 저절로 녹는 스탠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번째 후유장애를 남기는 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 3%부터 100% 우리가 그전에 질병후유장애 좋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하지만 후유장애의 상단부분은 뇌혈관 후유장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특약만 따로 탑재가 되는게 나왔다는 겁니다 질병후유장애 9.7% 수준 그러니까 약 10분의 1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되요 40세 연성기준으로 천만원당 3,900원이면 매우 저렴한거죠 1억 넣으면 예전에 질병후유장애는 한 10만원돈 나왔는데 1억돈 뇌혈관 후유장애에 넣으면 3만9천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유병자는 암에 취약하다 특히 대표 만성질환이죠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특히 대장암 체장암 신장암 등 발병비 전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거 자 시그니처 3NO2.0은요 원발암 최대 13회 전의암 최대 8회까지 보장이 되구요 원발 및 전의포암 최대 13회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주요여성암 특히 암 따로 대장패 따로 그리고 전의암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성통합암 4대유삼 제외된 전의암 포함에서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는 항암치료도 13번까지 항암방사소 항암약물 각각 최초 1회안으로 11,170원이 됐는데 유병자도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도 부위별로 무려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그렇다고 3천반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14,16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암 주요치료비 그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6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암 4대유삼 제외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연간 1회안으로 급여부니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천만원까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성통합암 여성통합암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암 진단후에 종합병원 특정치료비 암 진단후에 종합병원 특정치료비 이렇게 연간 500만원 10년간 1회 암 진단후에 종합병원 특정치료비 2 이렇게 해서 비례형 종합병원 넣어가지고 500만원 천만원 그래서 합산 15억까지 40세 여성기준으로 48,187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항암 손해봄이 11월 1일 날 배타적 사용권에 의해서 타사가 6개월 동안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 정신과 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식욕부진 폭식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운동장애 재발소 우울증 이렇게 해서 진단받으면 치료받으면 진단비가 50만원 100만원 나오고요 연간 1회인데요 한 번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경증 그 다음에 중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연간 1회로 정신과 질환 진단비가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 두번째 스트레스 관련 특정 진단비가 또 나왔어요 위계양 12장 계양 이런 부분들은 건강검진 받으면 웬만하면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위계양이나 12장 진단받으면 진단비가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롬병 그리고 메니에르병 이런 것도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고요 식사장애 입원 집접치료비 4위 이상에 연간 1회로 보장이 되고 특정 수면 검사지원비도 연간 1회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유전자 심리검사에요 질병예측 DTC검사 여러가지 검사도 가능하고 심리검사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연계 추가 할인이에요 기존 시그니처 가입 고객분들의 시그니처 상품군을 추가 가입했을 때 가입했을 때는 120% 할인 그래서 우리 보험료에 20%를 할인해준다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ell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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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 humans 안녕